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을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이 여와의 언약이신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세례요한이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 선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이고 또 세례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진실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그 중점이 뭐냐면 세례요한의 증거가 진실하다. 즉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거가 참되고 진실하다 하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이제 나타나자 세례요한을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로고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증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노가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메시아를 증거로 왔는데 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증언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에 관해서 증언하는 이 증거가 참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가 증거하는 증언도 진실하다. 참이라는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거짓된 자라면 그 증거도 거짓이죠. 그러나 증거하는 자가 참되다면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그런 이제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거짓이라면 누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거짓말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탐욕을 부린다면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찬하겠는가?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자는 자신이 증거하는 분과 똑같이 진실하고 참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죠. 내가 말하는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것이 증인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한결같이 같은 진리로 투영이 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가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관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주의 말씀이 터널이라고 한다면 터널을 뚫고 지나가듯이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중심을 걸어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터널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진리의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마귀와 세상의 어떤 악한 자에게서도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삶을 관통한다. 이 사실을 이제 사도회와니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서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온전한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의 온전한 조화는 누구인가 세례의 온전한 조화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 보금 일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사가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 가브레일이 향단 우편에 서서 나타나서 엘리사벳 즉 사가라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라는 나이가 많아서 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니까 사가라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아기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은 평생 독주나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고 모테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엘리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했어요. 사가라는 엘리사벳이 이미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표정을 하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또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 수태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의 사촌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축하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를 칭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고 마리아의 무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모태 6개월 때에 그 어머니 뱃속에 6개월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란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래서 후에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혼인식에서 들러리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으로 또 교회는 신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서 그 영적 혼인식에서 이 세례요한은 저는 들러립니다. 그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쇄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저 사라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의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이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테로부터 이미 그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기 전에 이제 나시린으로 살았는데 유대 광야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요한은 원래 그 수도자, 은둔자들은 완전히 사회와 분리되어서 사람들 모르게 숨어서 수도를 하는데 이 세례요한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은둔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고 산이 많고 거친 지역에서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부터 유대 지방에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광야의 사람 그 광야의 어떤 털복, 털이 많이 난 그런 광야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일컬어서 광야의 엘리아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살 때 털을 깎지 않았어요. 그 머리털을 하나도 깎지 않고 머리털이 쑥하고 또 수염이 쑥하고 그래서 그 외모와 메시지가 이제 아호방 시대에 엘리아와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의 엘리아다. 이렇게 세례요한을 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자라났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나시린으로 낙타토롯을 입었는데 이 낙타토롯은 낙타토롯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품질의 차이가 있는데 잘 가공되어져서 부드러운 생가죽으로 만든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매우 거칠고 드센 낙타의 긴 갈기로 만든 푸대 그냥 암거나 담는 푸대를 만드는 그런 아주 거친 낙타톨 긴 갈기로 그리고 또 상을 당할 때 입는 제옷 제옷인데 세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당한 사람들이 거친 삼배로 된 옷을 입죠. 그런 종류의 얼기설기 짠 옷을 입었다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세례요한의 머리가 그 곱슬에다가 산바리고 또 수염은 막 시커멓게 났고 거기다 걸친 옷은 낙타털의 갈기 아주 거칠은 낙타털로 만든 외투를 뒤집어 쓰고 살았니까 마치 털보처럼 보였고 무슨 짐승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타 갈기로 만든 거칠한 제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엘리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털사람 그래서 털이 많은 털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열한기하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를 털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몸에 털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이 털이 쭈뼛한 뻗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털투성이처럼 보여서 그렇게 털사람이다. 헤어리 맨 이렇게 불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가리아에서 13장 4절 말씀해 보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참선지자임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칠게 뻗은 낙타 갈기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가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인데 참선지자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그 갈기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이것도 역시 엘리야 스타일 엘리야와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혹시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는데 이는 아흡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계를 외쳤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계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먼저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소리치고 외쳤는데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회계하라고 크게 외쳤어요. 세례요한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메뚜기는 율법에서 정결한 곤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이 메뚜기를 먹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었을 거예요. 정결한 곤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뚜기는 그 당시 에디오피아 파르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영양가가 있는 고급진 양식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에 소금을 뿌려서 볶아서 먹었는데 맛은 민물새와 같았다. 혹시 메뚜기 맛이 어떤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를 옛날에도 잡아서 기름에다 볶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굉장히 고소해요. 그리고 석청은 꿀인데 자연꿀이죠. 높은 나무위이나 바위에서 채취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나무에 달린 석청 또 바위나 돌 사이는 석청을 채취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가에 팔아요. 굉장히 비싸요. 고급진 꿀입니다. 세레이와는 의식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는데 최소한의 것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것을 취했고 고기나 포도주는 먹지 않았고 그리고 자주 금식을 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죠. 세례요한은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고 금식을 했으며 그의 제자들에게도 함께 금식하기를 가르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율법주의적으로 나 금식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즉 절제와 기도와 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 바리세인들의 위선과 사두개인들의 세속화를 꾸주지면서 그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 비록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막 질책하고 그들의 잘못된 위선과 죄악을 강하게 꾸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그 삶이 이율배반적인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르침과 세례요한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일치된 삶 또 가르침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보고 그의 설교와 삶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곤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정체 드러내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그런 센세이션 굉장한 어떤 유행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그런 감동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놀라운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고 세례요한을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이 세례요한이 혹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본격적으로 회개해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또 군인들과 세례들에게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세례요한을 막 우상시하고 세례요한이 인기가 높아지고 세례요한을 마치 메시아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처럼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 세례요한은 어떤 필요성을 느꼈어요 무슨 필요성을 느꼈느냐 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나의 신분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 세례요한이 많은 무리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엘리아와 같이 그냥 과거의 엘리아 선지자처럼 회개하라 그렇게만 외쳤다면 유대인들이 어쩌면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의 특이한 행색과 회개 외침으로 인해 아홉한 시대에 열정적이고 불같았던 엘리아 그 엘리아를 이 세례요한에게서 떠올리면서 그가 아홉과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멸한 것처럼 로마 권력을 대항해서 불로 멸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해방시킬 환생한 엘리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입을 다누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열정과 강렬한 외침 그 외침은 그 시대에 엘리아 대망사상을 더욱 불붙게 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그 태평성대 시절로 돌이킬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 메시아는 엘리아 대망사상에 엘리아가 불로 로마 권력을 다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고 또 멸하고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엘리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 오셔서 엘리아 대망사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권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수많은 영혼들 이스라엘을 세우고 독립시키는 일에 관심도 없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저 예수는 엘리아가 아니구나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는 엘리아가 아니라 저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안은 이와 같이 엘리아 대망사상으로 불붙어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의 사명을 이 세례요안이 알고 있는데 세례요안은 예수 그리스도 만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무리들이 자꾸 엘리아 대망사상을 자기에게 이렇게 투영을 시키니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깨우쳐 줘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오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파리세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안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요안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어요 유대 민중들이 유대 무리들이 조금 더 오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내가 엘리아냐 혹은 선지자냐 하고 물을 때 역시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어요 세례요안은 유대 민중들의 엘리아 대망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또 하나의 모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엘리아도 아니고 모세가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윈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면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주느냐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라 하면서 막 다그치고 사람들 보내서 세례요안을 압박을 했죠 이때 세례요안은 이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오직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요안은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세례요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와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당사자 세례요안 이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7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세례요안이 70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바레새인들 대체사장들이 와서 물어볼 때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신비롭고 기묘한 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주 주의 길이라고 할 때 주는 여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례요안이 말하는 주 헬라우로 말하면 큐리오스인데 이 주도 역시 여화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선의자에게 여화라는 호칭은 얼마나 경이롭고 두려운 말인가 여화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두렵고 이제 경이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화 여화라는 칭호가 너무 두려워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로드라고 하죠 로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주도 여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세례요안이 말하는 주도 역시 여화 하나님이십니다 여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가 애연한 여화 이사야가 애연한 그 위험이 높고 경이롭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 여화 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례요안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뚫렸을까요 지금 하나님 여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다고 누가 애연합니까 이사야가 애연했고 그 사실을 누가 전합니까 이 세례요안이 전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나님이 과연 여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에 대해서 이 세례요안은 너무너무 기대가 컸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분을 뵙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떨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기대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백인으로 오실까 아니면 동양사람으로 오실까 아니면 신선처럼 오실까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례요안이 그랬다 그 말이죠 세례요안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은 세상으로 오시는 로고스 말씀으로 오시는 여화의 길을 예배하는 일인데 그 여화의 길 여화를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요안이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세례요안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여화 즉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열심히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에 갈까 왔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 주의 길은 메시아의 행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랜 과거에 어떤 마을에 원님이 부임을 할 때 그 길을 터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원님이 이렇게 이제 가는 마차 그 앞에 걸어가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모두 길을 믿겨라 신관사 납시여 하면서 앞에 길을 다 열어주죠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주고 길가에 서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얼굴도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환영을 합니다 사극에서 우리가 종종 보죠 이것이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원님이 들어올 때 이방이 앞에 나가서 신관사 신관사 납시여 원님 오신다 하면서 길을 빚기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선하게 하다 선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Make good 선하게 만들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리들에게 회객하는 세례를 주는 일과 소육신하신 여호와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유대 무리들 가운데 인정을 해드리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길은 죄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에 절대 죄삼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사안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번개 맞아서 죽듯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했어요 가죽이라는 것은 죄삼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여호 앞에 피 제사를 바쳤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역시 피 제사도 죄삼의 원약입니다 죄삼을 위한 하나님의 원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물로 죄삼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또 죄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회개를 하지 않은 자는 죄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밤중에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조건을 물과 성령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인식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죗땜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죄삼을 받고 성령으로 죄삼받은 자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의원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로 거듭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종종 성령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한다는 자들이 과거에 방언도 하고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배도 하고 이단이 되어서 이단으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제 배신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을 보면 성령세례만 강조해요 방언 은사 환상 투심 이런 것만 강조하면 그거는 분명히 이단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세례는 철저한 회개와 죄삼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만일 진실된 회개의 세례가 없이 회개 없이 진실된 참회의 회개가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소금수에 빠져서 거짓형 마귀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신화생활할 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참 방언 받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같이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도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이상해요 어떤 방언을 받았냐면 마치 우리가 개를 이 몽둥이로 때리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깨깨깨 하면서 굉장히 듣기 쓰는 소리가 있어요 개가 막 비명 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방언을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절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청년이 죄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죄삼 철저히 죄 고백을 하지 않고 죄 회개를 하지 않고 뭐 나한테 은사만 주세요 막 성령의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악신이 들어가서 이상한 강아지 짖는 소리 개가 깨깽대는 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그리고 죄삼의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예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죄삼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이제 모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입니다 아마 확신과 기쁨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데 만약에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고 회개도 안 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과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마귀에 터친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탈락하게 돼요 잘못되게 됩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to make good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 능력으로 유대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질 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례와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앞서 계셨다고 고백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진짜가 뒤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런 앞잡이밖에 안 된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례와는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는 엑스트라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저 광야의 소리로 왔다가 주인공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 무대에서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와는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드러내기는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욕정 자기 육신의 야망 욕망 또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자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세례요한은 물질적인 욕망을 이겼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욕망을 이겼고 세상의 권세욕을 이겼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그래 나는 엘리아와 비슷하다 또는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세례요한은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인기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해야 하는 사명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믿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부인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환하게 비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고 세례요한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보금의 조연은 보금의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 보금의 주인공이 나타날 때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무직한 종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바로 그가 세례요한이었고 바로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짊어져야 되는 자기 부인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